아 진짜 가고 싶다. 플레이 찍고 방송하고 싶다 오늘. 될까? 세 판 컷 해보자고? 세 판은 좀 힘들 것 같고. 혹시 네 판 컷에 걸어주실 분? 아 세 판은 좀 힘들지 않을까? 어떻게 어떻게 네 판은 해볼 수 있겠다. 아 진짜 공겼다. 아 제발 25점 이상. 아 안돼. 아 너무 아쉽네. 20점 올랐을려나? 야 너무 조금 오르는데? 야 6점 너무 심하잖아. 아 이런 젠장. 야 이거 맞냐? 와 너무 아깝네. 좀 더 이따 갈걸. 와 마지막 판 몇 점 먹어야 되는 거야 이거? 큰일 났네. 마지막 판 48점 먹어야 되네. 아 마지막 판 또 에랑겔이야. 에랑겔은 내 판이야 이거 맞냐? 이거 맞아요. 마지막 코인 48점 가자. 7킬 치킨 하러 가자. 파이팅. 어머머 어머머 어머머. 바라도 안 무섭게 생겼어. 아깝다. 한 명 같이 내렸으면 지금 무조건 잡아주셨는데. 아 쪼라야지 쪼라야지 방심하지 말라 방심하면 집니다 구성 하나 찾아서 가고싶다 구성 0개야 아니 아니 이런데 부부상자가 아니 흠 화가 많은 친구네 메롱 은연건 헤이크할 때 이놈아 아래 차 못찍히나 뭐에서 쏘는겨? 우와 헤드샵 뭐야? 까불지마 헤드샵 뭐야? 투템 나라 투템 왜 까불었어? 왜 까불었어? 주차 주왔어 와 머리만 나가서 머리만 크흐 잘 먹을게 와 이거 뛰어가야 되나? 차를 너무 어렵다 원희 내가 차가 무서운게 이런 능선 같은데 차 끌고 딱 여기 세우지 않아? 시동끌고 딱 세우면 갑자기 여기 숨어있다 내가 수리태는 슝 날려 저렇게 차를 끌고 올라가잖아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에서 차를 봐버려 이렇게 그리고 세우면 무섭다 살아있냐? 안 부르고 있어 스쿠스 갑자기 개졌어, 그치? 아 얘가 잡고.. 오 뭐야, 이거 최고다! 도라라 도라라 아 뒤에서 같이 쏘고 자빠졌네 아 씨, 던지고 다 썼어 아 아까워 아 아까워 나이스, 치킨 먹는 거 아니야? 나이스 뭐야, 48차 먹는 거 아니야? 뭐야, 왜 이렇게 잘해, 왜 이렇게 잘해 갑자기 가능성이.. 설레발 맞지, 설레발 맞지 아 근데 여긴 너무 무섭다, 그치? 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고맙다 고맙다 미안하다 스르르 아, 나 진짜 치킨 먹어야 되는데 아, 얜 나 알고 있었나? 바로 쏘네 아쉽네 저거 보러 가야지, 왜 나한테 오냐 아, 이건 나 무조건 죽었겠다 아우, 잘 쓴다 몇 점일까? 30점? 35점? 1점 부족해 1점 부족해 1점 부족해 1점 부족해 2점 부족해 2점 부족해 1점 부족해 1점 부족해 2점 부족해 3점 부족해 아이고, 너무 덕분 이렇게 서로 나쁜 놈아 한 5분만 살려주시겠어 2점 부족해 ㅋㅋ